청룡공동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스킷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재미있었고 저도 많이 재미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이건 바로잡아야겠다 뭐냐면 영화 보면 빌런이라고 악당이다 빌런 악당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10개 넘는 스킷드라마의 메인 빌런은 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빠들이었습니다 아 보는 아빠가 너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두 가지 고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본인들 이야기거든요 본인들 이야기 또 한 가지는 편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두 개 정도 이상 나왔었죠 편애에 대한 부분들 아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상처가 있었구나 많이 고통이 있었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편애와 또한 믿지 않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야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번 청년문 수련회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믿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그리는 거 그리는 거 또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가정 결혼의 정의를 뭐라고 여러분 배웠죠 결혼의 정의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돈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언약이 바로 결혼이란 것을 이번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청년들의 혼전순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음란물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순결과 성결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인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금부터 마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또 몸과 또 눈을 지켜야 함을 우리 함께 이번에 너무나 중요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이 만나게 될 거룩한 배우자 다 지금 그리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까먹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또 경건한 가정을 꿈꾸셔야 되고 또 의외로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죄를 자백하고 그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세상 가치관대로 살았다면 그러나 지난 수련회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거룩 앞에 결단하고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 성찬식까지 하시면서 거룩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제가 왜 우리 청년공동체가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 장년부와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들 특별히 시니어 어르신들은 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까지 겪으시면서 사실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한 가정의 모델을 보신 것도 없었어요 그저 생존을 위해 살 수 있는 그저 유교적 가치관을조차 살기 위해서 간신히 살았던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정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갈망을 품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 안에서 가정에 대한 위로가 쏟아진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뭉클하게 고백하는 단어가 이거죠 가정은 바로 교회라는 것 또 교회가 가정이란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의 가정으로 여겨 그렇게 일생을 바친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고백이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 젊은이로부터 가정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것 거룩이란 것 그리고 그 거룩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서 닫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로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우리가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주례를 비교적 많이 했지만 제 생에 결혼 예배 이렇게 길게 인도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보니까 1시간 1분 1시간 1분이었어요 근데 뭐 여기 지금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커플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는 제가 주일 예배 때 안 드렸지만 어제 이 청년 둘이 결혼했던 그 어제 날짜는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요 우리 권영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데 근데 이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결단했었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비와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결단해서 어제 결혼 이식 전에 10분간의 그런 경비와 찬양 예배 시간이 있었던 거였고요 또 이 커플이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본인들이 방글라데시 제가 이 두 청년이 방글라데시를 여러 번 갔지만 정확히 표현한 방글라데시에서 눈이 맞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의 공통 경험이 서로 눈을 맞게 한 중요한 역할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커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는 현재 성기사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가 사모님과 함께 세 명의 청년들을 초대할 수가 있었죠 초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함께 저랑 우리 청년 목사님을 함께 지켜보면서 정말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이토록 귀한 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조나튼 형제가 2사에서 44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형제는 그 양화진에 가서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의 감동으로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나튼 형제가 이 한국에 오게 되었던 그 배후에는 우리 두 청년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때문에 우린 조나튼 형제를 본 거였거든요 또 우리 어제 결혼했던 우리 신부가 한국에 왔던 배경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원래는 다 종합을 해보니까 스토리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원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자매였지만 한국에 병약한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늘 부담이 있는 차에 왜 할아버님 소천 앞두고 한국에 잠시 왔었을 때 할아버님이 이랬대요 네 아비 좀 돌봐주라 유언적 말을 했었고 이제 신부가 미국 땅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너 한국에 돌아가라 그래 아버지를 돌봐라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매가 그 음성에 순종을 했던 거죠 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좋은 교사 자리 내려놓고 한국에 가리라 결단하고 결단하니까 직업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연희동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에 자리가 딱 한 명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지원했는데 합격이 됐고 그 다음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할머님이 계셨지만은 우리 교회에 처음에 마음이 있지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첫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불렀던 찬양 두 개가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었다라고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억나요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들 그렇게 이제 한국 생활이 시작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참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너 한국 가라 아버님을 케어하기 위해 예 가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들려주지 않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한국 가라 모든 거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로하고 뭘 말씀 안 하셨냐면 야 너 가면 거기 네 남편 있다 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너 가면 집 준비되어 있어 학교 관사에 살고 있거든요 또 너 가면 가정을 만날 거야 또 너 가면 소중한 방글라데시의 지체들을 만날 거야 혹은 너 가면 서롱성 아름다운 청년들을 만날 거야 를 하나님 말씀하지 안 하셨었어요 이번에 우리 수련의 강사 목사님 우리 홍장미 목사님이 저한테 거듭 이런 말씀하셨죠 목사님 우리 서롱성교회 청년들 너무 준비됐다고 너무 마음받이 좋고 너무 좋다라는 말을 저는 여러 번 칭찬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순종했지만 많은 것들을 말씀 안 하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 안 하셨던 것들은 순종의 도상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마치 선물의 보따리를 하나씩 열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선물 하나를 열 때마다 본인들만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방글라지체들도 우리들도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너무나 뭉클했었고요 또 마지막 우리 두 신랑 신부가 저는 우리 신랑이 노래 부른 거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이 사람 한입원 떠나서 지금 저희 못 듣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라는 노래를 두 사람 신랑 신부가 함께 간절히 불렀을 때 제가 하객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고백이면서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장년 또 우리 시니 어르신들이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10편 말씀은 경건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의 가정을 경험하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가정 또 하나는 하늘의 가족 우리는 하늘의 가족땜을 통하여서 언어를 초월하고 혈연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늘의 천국땜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이 땅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물로 받았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있는 가정을 향한 건건한 비전들 이 열망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아름답게 싹터 가실 때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첫 발을 내디뎌 라고 했을 때 우리 조나튼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쁨으로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셀 수 없이 무수하게 많은 선물을 하나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 시간 기도하고 마치지요 우리 함께 이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라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은혜 가운데 경험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가장 큰 갈망 우리 청년들이 저마다 거룩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